뽀뿌마스 되세요 뽀뿌마스 곡들은 이번에 참가하는 아이돌 중심의 유닛곡들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올스타 곡은 에이전트의 밤을 가다와 자신 리스타트 신데렐라 측은 트윙클 텔리와 앤서 윌리언 측은 절대 브레이크 트윙클 리든과 멜트의 판타지아 사이드엠 측은 비욘드 더 드림, 브랜드 뉴 필드 용감한 너에게 레거시 오브 스피릿 샤이니 측은 앰비셔스 이브와 아이스트로 메리아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악곡들은 초기 참가 아이돌들의 유닛곡들을 중심으로 추가가 되었으며 악곡 역시 릴리즈 후에 차례차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다음 영상은 2021년 1월 중에 공개가 되며 멤버는 나카무라 리코씨와 미네다마요씨가 메인으로 등장 또한 올해 12월 15일 20시에는 퍼포먼스 특별 생방송이 방송이 된다고 합니다 출연지는 퍼포먼스 선전 멤버들과 제작 프로듀서인 나오씨 제목에서부터 신정보를 푸짐하게 준비했다고 하니 기대가 되네요 그럼 전 특방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